자 안녕하십니까 각동량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화제로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9월 모의 영어가 또 어렵게 나온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까지는 영어 모의고사가 1, 2등급이 꾸준히 나오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서든어택 당해서 3, 4등급으로 꽝꽝 떨어졌던 사례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6월 모의고사 끝나고 9월 모의가 좀 쉽게 나와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6월 모의고사 때 떨어진 성적이 9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스테이 홀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영어가 1등급인 줄 알고 살았는데 고3 돼서 6평 때 내가 알고 보니까 3등급이래 에이 설마 내가 3등급이 있어 생각했는데 9월 달에 한번 더 3등급이 떠버리면 아니면 4등급이 떠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금방이야 두 달 뒤에 수능시험 보니까 9월 달부터 11월 달 사이에 영어 공부를 뭔가를 많이 해가지고 갑자기 대반전을 만든다 어려워요 왜냐 마지막에 탐구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도 실무 풀면서 총정리해야 되고요 국어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실무 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솔직히 9월에서 11월 사이에 9월 11월 사이에 영어의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영어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근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9월 달에 또 이번 해같이 어렵게 나와버리면 그때는 진짜 이제 마지막에 내가 국어를 해야 돼 수학을 해야 돼 탐구를 해야 돼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9월 달에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여러분들께서 9월 달에 안정적으로 이번에 6월 달보다 성적을 끌어올리시려면 지금부터 9월 달까지 진짜 알차게 두 달 이상 쓸 수 있는 시간을 차분하게 시간을 최소로 들이면서도 뭔가 효과를 100% 볼 수 있는 뭔가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 그냥 넉 놓고 정식줄 놓고 있다가 9월 달에 한번 빵 맞으면 그때는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9월부터 11월 달까지는 다른 과목 할 게 엄청 많고 솔직히 시간을 쓴다면 국수탐에 시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11월 사이에 9월 사이에는 마지막에 이제 실무 풀면서 영어 어휘 정도만 정리하고 보통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지금 아니면 못해요 지금 아니면 못해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 어휘 당심하지 말고 어휘를 적극적으로 진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투리 시간 활용하면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어 얼마든지 어휘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해주셔야 될 게 뭐냐면 약점 보강 약점 보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약점 보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어 내가 빈칸 추론을 못 푸는 게 빈칸이 약해서 빈칸만 못 푼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켜보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특정 유형이 약한 경우는 그 유형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이 부족해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뭘로 메꿀 수 있냐 어휘를 충분히 외워주면 어휘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꽤 많이 보강이 됩니다 약점 보강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단순하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영어의 근본 같은 경우인데 근데 독해력을 여러분들 강화를 해주셔야 돼요 독해력 강화를 독해력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독해력이라고 하면 흔히 생각을 하는 게 구문적인 그런 구문독해만 생각을 하셔요 선생님 저는 독해는 잘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그러면 뭘 강화해서 그러냐면요 문장 하나하나는 해석이 되는데 그 문장을 조합해서 전체 상황 즉 맥락을 이해하는 이 능력 이 독해력이 약해요 이거를 뭐라고도 하느냐 전체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문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문해력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디지털 영상 세대다 보니까 줄글을 보고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인지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 그러니까 선생님 나이 때는요 시각적 자료들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고 뭘 판단하는 게 좀 떨어진대요 여러분들 시대보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은 강한 대신에 줄글을 보고 뭔가를 이해하는 능력 자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막 영어 많이 하다 보니까 기초 문법이나 군독해는 잘 돼 있는데 감으로 대충 때리면서 이 맥락을 읽는 능력 맥락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해 거기에서 시간 확보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확보 해주면 이 시간을 약점 유형 푸는 데다가 투자를 해주면 당연히 1분에 풀던 문제를 2, 3분씩 풀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빈칸추롱 어렵겠어요? 훨씬 쉬워지지 그렇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요 더군다나 맥락을 이해하는 이 능력 자체는 내가 잘 못하는 약점 유형의 지문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빈칸추롱 관련해서 2점짜리 다루는 제로팩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 버전 이 강의 같은 경우는 문해력을 최대한 중점을 두고 이쪽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지만 빈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약점 유형에 대한 보강도 직접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다 나오는 모르는 어휘들만 꾸준히 외우면서 약점 유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해력을 기르는 훈련을 계속 해주면 두 달이면요 여러분 두 달이면 하루에 하루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근데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은 한 시간 자투리 시간 영단어 외우는 시간 한 시간 추가해서 한 두 시간 정도만 투자를 해주셔도 강의를 아무리 못해도 두 개 그리고 어휘는 누적 어휘 기준으로 해서 천 개 이상 정도는 지금 상태에서 추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추가를 추가 생으로 늘리는 거를 그러면은 9월달에 이번이랑 똑같이 될 수 없어요 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하는 거는 엄청 엄선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되고 엄선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확실하게 실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필요한데 인강 강사님들 막 그 OT 들어보면 막 다 좋아 내 강의도 그래 내가 우주 최강이고 내가 무적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솔직히 말해서 100% 다 믿을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를 익힌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하냐 이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내가 확실히 강해져야 돼 내가 지금 나한테는 없는 것이 뭔가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위력이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깨달음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그거 어느 순간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나에 대한 변화 자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다 보면 늘어 어 언제 내년에 재수생 됐을 때 아니면 기숙학원에 삼수생 됐을 때 이때 넣는다고 하면은 답이 없지 지금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막연하게 제시를 안 하고 두 달 정도면 명확하게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 뭐 전문 용어를 약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해 그런 기법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거는 제가 항상 강의에서나 제 모든 캐스트에서 노래를 부르는 스키마 레퍼런스 그리고 엠파시스 리딩 이 두 가지예요 이건 두 달이면 완벽히 배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런 질문을 하셔 선생님 강의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강의를 내가 배워야 그 기술을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선생님 퀘스트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신기하고 근데 이거 아무거나 배워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강의가요 독해 강의, 기본 유형, 심화 유형, 심화 라이트, 기타 이렇게 총 네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구문독해고 이 네 개 중에서 강의를 한 세트 또는 두 세트만 끝내도 일단은 내 기술은 다 배울 수 있어 일단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단계별로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대에 맞춰서 이 중에 하나만 딱 수능 보기 직전까지 그럼 끝! 깔끔하게 다 배우고 일단 저마다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다만 전제 조건은 어휘는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휘는 선생님이요 이제 하반기 커리큘럼 관련된 영상을 다음 주에 찍을 건데 거기에서 토르 2000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토르 2000 토르 2000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 토르 아시죠? 여러분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토르거든요 근데 강의 제목이 왜 토르 2000이냐면 영단어 토르 2000인데 영단어 토르 2000인데 토르가 뭐의 신이에요 여러분 뭐의 신이요? 알아 몰라 뭐 천둥과 벼락의 신 벼락치기의 신이에요 그래서 영단어 한 2000개 정도를 우리가 열흘 안에 작살 낸다 한 번 처음 듣기까지 한 번 총복습을 한다 수능 필수 어휘를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런 컨셉으로 해서 영단어 토르 2000이라는 강의를 GPT 아십니까? 챗 GPT 할 때 인공지능 GPT GPT를 활용해서 지금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GPT를 이용해서 영어 단어 복습 강의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총정리는 해드릴 거야 그게긴 한데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부하는 교재에서 나오는 모르는 어휘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이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을 공부를 해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이제 어떻게 재밌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강의 처음 보는 친구들 이건 순서 추론인데 순서 추론으로 생각 안 하고 정답 알고 있는 상태로 독해를 하면서 이해를 한 번 시켜드릴게요 한 번 보셔요 스키마 레퍼런스 살짝살짝 서술의 초점을 적으면서 푸는 건데 공간과 관련된 공간과 관련된 어떤 참고 포인트예요 참고 포인트들은 아 larger than themselves 그들 자신보다 더 크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뭔 소리야 어 뭔가가 더 크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간적인 공간적 공간적 참조 참고 언급 그런 말이죠 그래서 참고 지점 자체가 크다 무엇보다 그 자신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요 모르겠죠 근데 네가 바보라서 이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글이거든요 그래서 this isn't 근데 이거는 역설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그 자신보다 큰 게 어딨어 근데 역설도 아니라고 해놓고요 강조 표시 있어요 컬러 여기 보충설명 나와요 중요한 문장 뒤에 보통 보충설명 들어가니까 랜드마크라는 거는 them selves 그 자체를 랜드마크라고도 하지만 하지만 강조사죠 그들은 역시 규정합니다 그 인근 지역까지를 규정한대요 아 그러면 여기서 스키마 레퍼런스 하면서요 도시화를 한번 해보는 거야 우리 전라북도 전주 친구들은요 야 객사 앞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에서 만날 때 객사에서 만나거든요 원래 시골들은 다 그래요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가 있어 그러면 객사 정문 바로 앞에서 탁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객사 근처에 있는 롯데리 앞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때는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적인 어떤 참고 지점을 아 여기서는 지금 랜드마크라고 했구나 그래서 랜드마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건물을 랜드마크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정 건물을 그 주변 공간까지를 주변 공간까지를 통째로 그 지역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야 그 주변 지역까지를 통째로 인근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공간적 참고 지점은 여기지만 그 자신 그 자신보다 더 크고 이 부분을 통째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점 야 객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 얘기구나 아하 그래서 랜드마크 뭐 어떤 특정 이름을 붙이면 그 지역 인근까지를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살짝 저거나 그래서 인근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A부터 가면요 In a paradigm 모범적인 사례 속에서 That has been repeated 그건 반복된대요 근데 어떤 사례냐면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거야 연구자들은 최초에는 컬렉터 리스트 오브 캠퍼스 어떤 캠퍼스에 있는 랜드마크의 리스트들을 수집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막 수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또 다른 집단들의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하도록 요청을 해주냐면 야 대충 추산해봐 거리를 between Paris니까 짝이에요 로케이션들의 지역들의 어떤 지점들의 근데 some to 랜드마크 랜드마크까지 가는 그리고 some to ordinary buildings on campus 캠퍼스에 있는 일반 빌딩까지의 거리 같은 것들을 계산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랜드마크에서 어 랜드마크와 일반 건물과 랜드마크 사이의 거리를 한번 추산을 시켜보는 거지 그런데 그런데 뒤에서 봤더니 리마커브란 파인딩 같은 것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강조사에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발견 그러면 연구에서 리마커브란 뭔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놀랍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빈칸 추론이라며 주제에 해당할 만한 내용들을 지금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긴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런게 엠파시스 리딩이야 근데 뭘 발견하냐면 distance from an ordinary location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판단이 된다는 거야 sure then 뭐뭐보다 더 짧게 distance is from a landmark 랜드마크로부터 ordinary location까지 가는 거리까지 보다 잠깐 여기서 끊을 겁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 할 거거든 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순서 추론이 아니라 만약에 빈칸 추론이었으면 이거 이게 못하면 못 찾거든 왜 리마커브란 파인딩이고 여기 비교급 표현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놀라운 뭔가 어떤 거야 이거 못 따면 다 못 찾는다고 주제도 못 잡고 제목도 못 잡아 물론 반복 강조로 똑같은 말을 뒤에 아니면 정리 포인트로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찬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너무 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식화를 해요 스키바레퍼런스 하면서 도식화를 하는 거야 이런 랜드마크와 일반 건물이 있다라고 해봐요 일반 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도식화를 해서 놓고 보는 거야 어디너리한 로케이션으로부터 랜드마크까지 가는 거리 이 거리가 있고요 랜드마크로부터 어디너리한 건물까지 가는 거리가 이 거리가 있어 근데 위에 거리가 더 짧게 여겨진다 얘가 더 짧고 짧다 그리고 여기는 더 길다 왜 그러겠냐고 아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줘요 생각을 해봅시다 짱구를 막 굴려봐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길게 그려봐요 이게 더 짧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 길게 그려보려면 이렇게 그리면 조금 더 길어지거든 그러면 느낌이 팍 와버려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하 아하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랜드마크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건물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딱 정확히 현관까지 도착해야 난 도착했다고 생각해 꽤 많이 걷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내가 우리 학교 앞이나 왔던 특정 랜드마크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그 인근 지역까지 인근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인근 지역까지 딱 도달하면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이랑 전화해 야 곽정인 너 지금 어디 왔어 왜 이렇게 늦어 하며 야 나 다 왔어 지금 객사야? 이렇게 얘기해요 버스 한정고장 남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욕을 먹을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나는 실제로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왜? 맨 처음에 얘기를 해줬어 랜드마크는 인근까지를 포함해서 가리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 이렇게요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 갈 때는요 왜 여기서부터 나는 간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보통은 객사에서부터 출발해서도 반대도 성립할 수 있지만 이 글쓴이가 그냥 그렇게 주장을 안 해준 거지 글쓴이는 선생님이 금방 얘기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미스컨셉션 미스퍼셉션이죠 그렇죠? 그런 미스퍼셉션 관련해가지고 다루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빡!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올 때는 다 왔다고 생각을 해요 갈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 건물은 인근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착을 해야만 도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예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반복 강조라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전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지문으로 빈칸출은 나왔을 때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거를 스키마 레퍼런스를 이렇게 해놓고 보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다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사실은 이거 말로만 내가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말로만 설명한다라고 그러면 금방 까먹어버려 그리고 이걸 맨 앞에서 얘기해놨었던 이 내용 자체를 미리 체크를 해놓고 보니까 아 랜드마크는 인근을 포함했지 라고 그림까지 도시화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이걸 그리면서 이게 이해가 가는거지 이걸 안 그려놨으면 이게 이해가 가겠냐고요 이게 평가원 기출 지문이어가지고 요 관련돼서 해설 강의들이 엄청 많거든요 내가 유튜브에 올라온 거 다 찾아봐도 이거를 명확하게 왜 그런다라고 설명해주는 걸 거의 못봤어 독해는 다 잘해 왜? 구문 독해는 너무 문장을 쉽거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 근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지 선생님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소리였어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셀프로 막 박수를 쳤어요 아 이게 진짜 도식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뇌의 능력을 보통은 사람의 인지능력은 기억과 판단 이해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반부의 내용이나 서술의 초점을 다 적어놓고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니까 기억에 의존할 필요가 없고 압도적으로 판단력 자체가 강해져요 수학 문제를 암산에서 풀 때와 적으면서 풀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바보 같은 사람도 계산을 내가 쓰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저는 암산으로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수학 문제 풀 때는 근데 영어에서 심화 문제 풀 때는 시간 아깝다고 메모를 안 하면서 푼다는 친구들이 좀 있어 너무 쉬운 문제는 그냥 읽으면서 풀어 근데 이거 전제 조건이 뭐였어 9월 모의고사 영어가 어렵게 나와버리면 이번 6월 같이 나와버리면 추상적인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 스키마 레퍼런스를 하세요 이건 간단한 기술이에요 1시간 만에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시간을 투자해서 배우는 이 기술이 여러분들 내년 1년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 1년을 통째로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재수생이 되느냐 대학생이 되느냐 기숙학원에서 여러분들이 1년을 보내게 될까 아니면 대학 캠퍼스에서 진짜 행복하게 뛰어놀면서 1년을 보내게 될까 짧은 시간 앞으로 한 달 두 달 사이 결판을 내버릴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 영어 단어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저는 영어 단어는 충분한데요 까불지 마세요 더 하세요 더 더 더 주석 단어까지 그냥 다 외워버려 이건 좀 근데 선 넘는 말이니까 아무튼 지금 수준에서 최대한 많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키마 레퍼런스랑 엠파시스 리딩이라는 기술을 좀 갖고 가주세요 그리고 엠파시스 리딩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해요 글의 흐름을 봐요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비교대조로 표현을 해주면 대조군 대비 강조군을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과학적 연구에서 리마커브란 파인딩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어휘가 강조 어휘에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소 라고 해놓으면서 뒤에다가 구체적 예시가 들어가 버리면 구체적 예시로 설명까지 해주는 내용은 보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요 이런 것들을 엠파시스 리딩이라고 해서 엠파시스가 걸려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을 딱 집어내면 빈칸 추론이나 주제 제목 요지 추론이나 문장 삽입이라든지 무관한 문장 이런 거 잡는 거는 정말 최고에요 거져먹는 문제가 많고 프리딕션이 됩니다 그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미리 예상을 대충 해볼 수 있어 재밌어요 이거 신나게 읽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예시 뜨면 뭐 똑같은 얘기 나오겠구만 하고 바로 탁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독 속독이 가능하고 예상하면서 읽으면 복잡한 내용도 깊이 있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기술 좋은 거는요 간단해요 간단해 그리고 선생님이 만든 기술이지만 정확히는 20년 전에 제가 만든 기술이에요 선생님은 사실은 이거는 학창시절을 중고등학교 그 6년간을요 영어학원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재수생 때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온이 깨달은 영어를 온이 만든 기술인데 그 당시에 고3 재수 때는 제가 진짜 괴물이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390점대 400만점에서 390점대가 거의 평균 점수 그래서 전라북도 전체 수석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수능 두 번 다 영어 만점이었고 첫 해에 서울대 법대 컷 넘겼고요 두 번째 해에 재수했을 때는 서울대 경영대 컷 넘겨서 정시로 서울대 경영학부 합격증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OT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어요 강의 소개할 때 그래서 그건 언제든지 인증 가능한 거니까 숨길 것도 아니죠 서울대학교 교부자에 찍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만들었었어 모의고사 13번 시험 보면 11번 만점 맞고 수능 2번 다 만점 맞고 13번 시험 중에서 두 문제 틀리고 영어 다 맞았어요 근데 그때 썼던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 방법을 써가지고 메모를 치면서 막 풀었겠습니까 근데 이건 말 그대로 필살기야 쉬운 거는 나도 그냥 슥슥슥 읽으면서요 탕탕탕탕탕 이렇게 슬래시 치면서 끊어있기만 하면서 풀어요 그냥 쭉쭉쭉 넘어가요 근데 약간 추상적이어서 조금만 어렵다 싶으면 바로 펜을 딱 들고 풀어요 여러분들도 선입견을 버리세요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걸린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간도 훈련을 마치면 줄어들어요 어설프게 따라 하니까는 아직 체화가 안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스키마 레퍼런스는 내가 봤을 때는 무적기 중에 하나예요 배우기 쉽다는 게 압도적 장철미라 남은 두 달 여러분들이 뭔가의 승부를 걸어보고 싶다면 여기에 걸어보시기를 선생님은 강추 강추 강강추합니다 여튼 수준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강의 들어야 되는지 수강 상담하고 싶으면 언제나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이 100% 직접 답변 남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땡큐